제게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.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가치관에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으라는 가치관으로서의 변화를 주셨습니다. 그리고 제게 구원의 확신을 또 심어주셨습니다. 그리고 썩은 고농나무, 냄새가 풀나는 썩은 고농나무에서 생명력이 있는 생명나무로 조립해서 변화시켜주셨습니다. 할렐루야, 지나오는 생필은 부끄러워 뿌리지만 주님의 은혜는 감사하긴 하십니다. 아, 생명나무 피었네, 열매 외쳤네 나는 다시 깨어나는 것. 그 이름 생명나무로. 아멘 가을 보니 왕덕의 주님의 십자가 그 뒤로 내 죄를 깨끗한 시선에 아, 생명나무 피었네, 열매 주님의 십자가 아, 생명나무 피었네, 열매주님의 십자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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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